그런데 지금 저 세 분 중에 동한미인이 있다고 들었어요. 왜냐하면 다 나이가 나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. 저희가 겉으로 봐서.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분이 동한미인이길래 도대체 몇 살인데 동한미인이길래 어떤 분이신가요? 네 제가 그 동한TV에 연달아 두 번 나갔습니다. 아 동한TV라고 있어요? 동한TV가 있어요? 동한TV 방송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코너로 나갔습니다. 코너로. 코너에 동한미인. 그러면 실제 나이가? 46인데요. 46. 46인데요. 한 30대 후반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. 피부가 벌써 바짝 바짝. 너무 좋으시잖아요. 화장품 좋은 거 써서 그래요. 감사합니다. 강현채님도 동한미인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감사합니다. 조금 넘었죠? 그렇게 봐주시더라고요. 너무 걸로 봐요? 나이는 진짜 별로잖아요. 조금 걱정했죠. 점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. 보는 나이가 신체 나이가 요즘에도 많이 젊게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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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